송금에 앞서 안전한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해 보안카드를 이용하시는 경우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가입이 필요합니다. e-채널 인증서비스, 이용PC 지정서비스 또는 인터넷뱅킹 전화승인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이용하시는 경우는 지금 보시는 금융사기예방서비스 신청 없이 송금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e-채널 인증서비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채널 인증서비스는 공인인증서 만들기, 300만원 이상 송금 시 은행에 등록된 고객님 전화번호를 통해 추가 확인을 거쳐야 거래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안내 화면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하단의 서비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e-채널 인증서비스 신청 단계로 진행됩니다. e-채널 인증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예 버튼을 선택하시면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고 아니오를 선택하시면 신청이 취소되며 e-채널 인증서비스 안내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여기서는 예를 선택해 다음 단계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e-채널 인증을 적용할 업무를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공인인증서 발급과 300만원 이상 송금 두 가지 업무가 나타나는데 둘 중 하나만 선택하셔도 되지만 보다 안전한 인터넷 뱅킹을 위해 두 가지 다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약 이체, 자동 이체처럼 즉시 이체가 아니거나 이체 한도 확인이 불가한 경우 그리고 이용 PC 지정 서비스 사용자가 e-채널 인증을 추가로 신청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이 아니더라도 e-채널 인증이 적용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후 다음으로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화 승인을 받기 위해 전화 인증 받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화 승인 안내 화면에 은행에 등록된 고객님의 전화번호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이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화 승인 메시지 안내 화면이 나타나면서 ARS로 전화 승인이 진행됩니다. 전화 승인이 완료되면 전화 승인이 정상 처리됐다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메시지를 확인하신 후 다음으로 버튼을 선택합니다. 이어서 보안카드와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인 OTP 중 고객님이 사용하시는 보안장치에 맞는 화면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보안카드를 사용하실 경우입니다. 화면의 보안카드에서 빈칸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화면 왼쪽의 안내글을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빈칸의 위치를 확인하신 후 고객님의 보안카드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숫자를 확인하고 화면 키보드를 이용해 입력합니다. 입력하신 후 다음으로 버튼을 선택합니다. 이 채널 인증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신청됐다는 안내 화면이 나타나며 신청 내용이 표시됩니다. 다음은 OTP를 사용하는 인증 과정입니다. 앞서 설명한 보안카드 입력과 같은 방법으로 소지하고 계시는 OTP 기기의 버튼을 누르시면 기기의 창에 숫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숫자 6자리를 OTP 일회용 비밀번호 입력하는 칸에 넣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채널 인증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신청됐다는 안내 화면이 나타나며 신청 내용이 표시됩니다. 내용 확인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 채널 인증 서비스 신청 절차가 완료되며 홈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어서 이용 PC 지정 서비스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용 PC 지정 서비스는 고객님이 지정한 컴퓨터에서만 송금과 공인인증서 만들기가 가능한 서비스로 이용 가능 컴퓨터를 최대 5대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안내 화면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하단의 서비스 가입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용 PC 지정 서비스 신청 단계로 진행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인증서를 선택하신 후 인증서 암호 입력란에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확인 버튼을 선택하시면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지금 사용 중인 컴퓨터의 별명을 지어주는 과정입니다. 컴퓨터의 별명 입력란에 등록하실 별명을 입력하신 후 다음으로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력하신 별명이 사용 가능하면 입력란 하단에 사용 가능한 PC 별명입니다. 라고 안내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입력하신 별명이 저장되며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만약 입력하신 PC 별명이 사용 불가능하면 이미 등록한 PC 별명입니다. 라고 안내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때는 다른 별명을 입력하신 후 다음으로 버튼을 누르시고 다음 단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화 승인을 받기 위해 전화 인증받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화 승인 안내 화면에 은행에 등록된 고객님의 전화번호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이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화 승인 메시지 안내 화면이 나타나면서 ARS로 전화 승인이 진행됩니다. 전화 승인이 완료되면 전화 승인이 정상 처리됐다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메시지를 확인하신 후 다음으로 버튼을 선택합니다. 이어서 보안카드와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인 OTP 중 고객님이 사용하시는 보안장치에 맞는 화면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보안카드를 사용하실 경우입니다. 화면의 보안카드에서 빈칸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화면 왼쪽의 안내글을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빈칸의 위치를 확인하신 후 고객님의 보안카드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숫자를 확인하고 화면 키보드를 이용해 입력합니다. 입력하신 후 다음으로 버튼을 선택합니다. 이용 PC 지정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등록됐다는 안내 화면이 나타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OTP를 사용하는 인증 과정입니다. 앞서 설명한 보안카드 입력과 같은 방법으로 소지하고 계시는 OTP 기기의 버튼을 누르시면 기기의 창에 숫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숫자 6자리를 OTP 일회용 비밀번호 입력하는 칸에 넣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용 PC 지정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등록됐다는 안내 화면이 나타나며 내용 확인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용 PC 지정 서비스 신청 절차가 완료되며 홈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뱅킹 전화 승인 서비스는 사전에 등록된 고객님의 전화번호로 전화 연결해 송금 여부를 묻고 승인 허락을 받아야만 실제로 송금이 가능하도록 한 서비스입니다. 안내 화면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하단의 전화 승인 서비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인터넷 뱅킹 전화 승인 서비스 신청 단계로 진행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인증서를 선택하신 후 인증서 암호 입력란에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확인 버튼을 선택하시면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이어서 준수사항 동의 화면이 나타나는데 준수사항을 살펴보신 후 예 버튼을 선택해 인터넷 뱅킹 전화 서비스 신청을 진행합니다. 고객님의 등록된 번호 중에 전화 승인용으로 사용하실 번호를 클릭해 선택합니다. 하나 또는 둘 모두 선택이 가능합니다. 선택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앞선 화면에서 고객님이 선택하신 번호 중 전화받을 번호 하나를 선택합니다. 선택 방법은 화살표 모양을 클릭하시면 나온 목록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된 승인 전화번호를 통해 최종 승인 완료 후 서비스가 실행됩니다. 다음으로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화 승인 안내 화면에 은행에 등록된 고객님의 전화번호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이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화 승인 메시지 안내 화면이 나타나면서 ARS로 전화 승인이 진행됩니다. 이어서 보안카드와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인 OTP 중 고객님이 사용하시는 보안장치에 맞는 화면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보안카드를 사용하실 경우입니다. 화면의 보안카드에서 빈칸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화면 왼쪽의 안내글을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빈칸의 위치를 확인하신 후 고객님의 보안카드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숫자를 확인하고 화면 키보드를 이용해 입력합니다. 입력하신 후 다음으로 버튼을 선택합니다. 공인인증서 안내 화면이 나타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에 인증서 암호 입력란에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객님이 등록하신 전화번호로 ARS 전화가 오는데 ARS 안내에 따라 승인번호 4자리를 입력하시면 인터넷 뱅킹 전화 승인 서비스 등록이 완료됩니다. 최종적으로 신청 내역을 확인하신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인터넷 뱅킹 전화 승인 서비스 신청 절차가 완료돼 홈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다음은 OTP를 사용하는 인증 과정입니다. 앞서 설명한 보안카드 입력과 같은 방법으로 소지하고 계시는 OTP 기기의 버튼을 누르시면 기기의 창에 숫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숫자 6자리를 OTP 일회용 비밀번호 입력하는 칸에 넣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 안내 화면이 나타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에 인증서 암호 입력란에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객님이 등록하신 전화번호로 ARS 전화가 오는데 ARS 안내에 따라 승인번호 4자리를 입력하시면 인터넷 뱅킹 전화 승인 서비스 등록이 완료됩니다. 최종적으로 신청 내역을 확인하신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인터넷 뱅킹 전화 승인 서비스 신청 절차가 완료돼 홈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지금까지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인 e-채널 인증 서비스, 이용 PC 지정 서비스, 인터넷 뱅킹 전화 승인 서비스를 살펴봤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송금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좌번호 선택 화면이 나타납니다. 계좌번호 선택 창을 클릭하시면 고객님의 계좌 목록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출금하실 계좌를 선택합니다. 선택하신 후에는 다음으로 버튼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계좌의 비밀번호 창이 나타나면 화면 키보드를 이용해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화면 키보드가 아닌 컴퓨터 키보드를 사용하시려면 우측에 화면 키보드 닫기를 클릭해 화면 키보드를 닫으신 후 컴퓨터 키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선택하신 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후 다음으로 버튼을 선택합니다. 앞서 설명한 계좌 비밀번호 입력과 같은 방법으로 송금 받으실 분의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만약 자주 쓰는 계좌, 최근 입금 계좌에 등록된 계좌번호가 있다면 입력찬 하단에 해당 버튼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등록된 계좌번호 목록이 나타나며 여기에서 받는 분의 계좌번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입력창 우측 하단에 있는 내 계좌 선택 버튼을 누르시면 본인의 계좌번호들이 나타나며 본인의 다른 계좌로 송금을 하실 경우 이 버튼을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송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입력을 마쳤으면 다음으로 버튼을 클릭합니다. 송금 받으실 분 계좌에 은행과 증권사를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기본으로 국민은행이 선택돼 있습니다. 송금은행 변경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른 은행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은행 목록에서 창 상단에 증권사 버튼을 클릭하면 은행 목록 대신 증권사 목록이 나타납니다. 해당 은행과 증권사를 클릭하시면 선택이 완료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자주 쓰는 계좌, 최근 입금 계좌, 내 계좌 선택 버튼으로 입금 계좌를 선택하신 경우에는 이미 계좌와 은행이 같이 선택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은행 선택 단계 없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창에 나타난 받는 분의 정보를 확인하시고 다음으로 버튼을 클릭합니다. 송금 금액을 입력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입력창 아래에는 송금 금액이 한글로 표시되기 때문에 정확한 송금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